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불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쓰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못하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불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쓰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 반사를 생각하시면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불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쓰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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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살아나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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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ely 예수 안신 예수 안신 사셨네 예수 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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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전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거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거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행하시리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외부가 나를 배워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하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하도록 일어나라 만백성이 자유하도록 일어나라 만백성이 자유하도록 일어나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부터 완전하신 사람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에 부터 완전하신 사람 이미 뭐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보좌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리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리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부터 완전하신 사람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에 부터 완전하신 사람 힘이 번아갑니다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에 부터 완전하신 사람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 이보해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전귀하신 예수 1차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라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산 무성한 정수 아름다 아름다 너 같은 기쁨 주시네 우리 둘은 내 광주 고백합시다 광명한 태원 광명한 태원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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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 나 사모하여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오직 영광 받으실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